잠시 주목해주세요 네 오늘 우리 청사예술단 창단식 제1회 우리 회장님 전인선 회장님 대표님이시죠 꽃다발 꽃다발을 가지고 보세요 꽃다발 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빨리해 빨리 자 시간이 없어 빨리 빨리 아 저도 주시는 거예요? 아 단장님께도 꽃다발 주신답니다 자 차례차례 들고 있으면 뭐해요? 갖다 줘요 하나씩 들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기념사지 기념사지 김치